자, 영화배우 6킬로우면 멋진 장 배울다니까면 오늘, 펀투선수라니까 축구선수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하며 멋진 선수 자, 전쟁력 오빠를 모시던데 오빠 하나, 둘, 셋!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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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, 장도이까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정말 뭔가 와, 진짜 진짜 죄송해요 대한민국 최고의 노래 이셨네요 오빠! 여러분, 눈썹부터 노래했는데 어떻게 해요, 어떻게 해요 꽃들밖에 안되지 어 꽃들밖에 안되지 본인이 장미꽃이라고 생각하면 소리질러 본인이 생분조차하면 소리질러 자 우는거 많고 우는거 먹을거 왜냐면 긴장되면 목이 많이 때문에 물 한번만 먹어주시면 물 한번만 먹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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